네 지금은 늘면 종국이네요 지금 100이 잡고 지금은 끝내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황양 선수가 이바둑을 좀 패배하긴 했지만 중반에 버텨가는 힘을 보여줬어요 100이 가장 두기 어렵게 만들면서 결국에 역전까지 만들었었는데 중반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기계였는데요 그렇죠 시중일관 분리하다가 거의 유일하게 좋아졌던 장면에서 그렇죠 네 네 아까 그 중앙에서의 싸움에서는 인공지능 지수가 한 수 둘 때마다 바뀌더라고요. 그만큼 좀 복잡하게 허영랑 선수가 만드는 데 이미 성공을 했던 거고요. 그런데 또 그 기회를 좀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본인 자충 때문에 상대방 자충을 채우려다가 나중에는 흑이 자충의 우유를 차서 패가 벌어진 형태거든요. 자충을 만들려고 하다가 허영랑 선수가 아마도 중앙에서의 본인이 자충에 걸리는 것을 좀 간과했을 것 같습니다. 흑은 35집이고 흑은 36집이 자랑스러운 일정을 했으면 좋습니다. 흑은 36집이 자랑스러운 일정의 우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흑은 36집은 시끄러가 먼저 상대방의 우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